할렐루야, 아멘 산부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고백 하나님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언약의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축을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부르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네 사람의 그 속지 없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 그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정하여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부르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네 하나님 사람의 그 속지 없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 그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정하여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부르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네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 그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정하여 기도하여 주를 바라보는 중에 주와 함께하는 언약의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 그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정하여 주를 바라보는 중에 언약의 사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환경에 그지 않는 믿음의 환경에 그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을 정하여 주를 바라보는 중에 언약의 사람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서른과 상탈이 믿음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서른과 상탈이 믿음의 주님 그리스도시요 강성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눈부에 건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천국 뉴스에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되면 땅에서 베이고 내가 풀면 보이리라 고자를 침범해 성령의 증원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연을 초월할 힘으로 이 산책 살리는 지 미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되신 하나님의 아리 죄와 사랑과 사탄을 이길 그리스도를 세우리라 한 섬 위에 내 도에를 세우리라 국부의 관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천국 뉴스에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되면 땅에서 베이고 내가 풀면 보이리라 고자의 축복은 성령의 증원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연을 초월할 힘으로 이 산책 살리는 지 미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주님 그리스도시여 사랑되신 하나님의 아리 최월 사망과 사탄을 이길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섬 위에 내 도에를 세우리라 한 섬 위에 내 도에를 세우리라 국부의 관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천국 뉴스에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이고 내가 풀면 울리리라 고자의 축복은 성령의 증원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아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할 힘으로 이 산책 살리는 지 미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리 최월 사망과 사탄을 이길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리 최월 사망과 사탄을 이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주님 그리스도시여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리 최월 사망과 사탄을 이길 그리스도 우리에게 연약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망대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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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원하심을 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나 십자력이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하나가 하는 나를 먼저 조심을 다 감사합니다 멀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추를 다 찾아갑니다 진만 짓게 내 잘못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그날 품 되게 하소서 고자의 꽃 전하이 마슴 품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든 함께 다 내게 하소서 꿈에 빠진 자를 보게 하는 맘에 되게 하소서 불통에 빠진 자만 전에는 가슴 품 되게 하소서 우리가 문화 속에 빠진 그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는 주의 빛을 빛을 배악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자랑해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방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방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성삼이 하나님이 시대의 빛을 바라든 함께 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높게 하는 맘에 되게 하소서 불통에 빠진 자만 전에는 단순히 내게 하소서 불단 문화 속에 빠진 우리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 Hannah 주의 빛이 미치네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자랑해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성산이 하나님이 그의 꿈 내게 하소서 모자의 맘 전하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받은 함께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성산이 하나님이 그의 꿈 내게 하소서 모자의 맘 전하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받은 함께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성산이 하나님이 그의 꿈 내게 하소서 모자의 맘 전하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받은 함께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맘 전하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모자의 맘 전하는 아수꾼 내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받은 함께 나의 환대가 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무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영약한 것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영약한 것 부족함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우리 생명들이 땅끝까지 주의 몸을 전하리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생경 그리니 한때까지 주의 목을 전하리 내 맘에 상처들이 내 맘에 상처들이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나아는 시간들을 주의 성명으로 인도하소서 빈처 내려가요 너의 마음을 남아요 나의 생경 그리니 한때까지 주의 목을 전하리 위삼치라가요 위쪽을 향하여 위쪽을 향하여 오천조조 열방을 향하여 위쪽을 향하여 나의 생경 그리니 한때까지 주의 목을 전하리 주여 나의 생경 그리니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기준과 내 수준과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삼치 살리고 세계보고만 하는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전도 캠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